거기에 네 할머니 댁 주소가 적혀있다. 그냥 주는 거 아니야. 돈 벌어서 갚아. 고마워. 받아. 민도가? 나 오늘 얘네들 이대로 못 보내요. 아 참아요 제발. 전화 줘요. 울 엄마 내려가. 빨리요. 어머니. 너 시어머니 말이 귀로 안 들어가고 코로 들어거든? 어머니 저한테 화나셨잖아요. 조정 기간이 필요해 보여서요. 저거 저거 저거. 여기 섹시 신뢰이 다키였어. 섹시. 배에 딱해도 이러네 말리봐. 고마워. 왜인 거예요? 아까 할머니 집은 여고 몇 군데 사셨었거든요. 헤어졌어요? 하솜이 낳고 얼마 안 돼서. 아니 근데 어딜 갔길래 아내를 혼자 두고 갑니까? 저기로요. 여기 정말 두 분 섹시가 있다. 아 저거 그쪽에 있는 여자로. 내 말을 들어봐. 뭐 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jewel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